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에게 건보공단의 개방형 익명 DB와 맞춤형 익명 DB 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개방형 맞춤형 익명 DB는 감형 데이터에 비해 절차는 간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적어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을 원하는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